슈퍼선 슈퍼콘 안녕하세요 빙글에서 슈퍼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기우진 내리입니다 슈퍼콘콘 광고가 첫 작품이에요? 네 그 다음에 크랜드 여기지 않고 엄청 컸습니다 저 시작하게도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은 모델을 쓰고 싶었고요 브랜드 네이밍이 슈퍼콘이다 보니까 슈퍼손 슈퍼콘이 딱 가장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빙글에 잘못한 거 있냐 뭐 돈을 뭐 얼마나 줬냐 뭐 당연히 저희가 담당자니까 걱정이 많이 됐죠 근데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었고요 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선한 모습 손흥민 선수 인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광고의 목표였습니다 브랜드를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사가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슈퍼손과 슈퍼콘만 알리자 슈퍼손 슈퍼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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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하고 영광이죠 올해 특히나 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잘 해주신 덕분에 저희 슈퍼콘 도 더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이승우 선수가 어떤 축구 매체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슈퍼콘 광고를 봤냐 그래서 봤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우도 슈퍼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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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Совroscop 슈퍼콘 슈퍼콘